1.2.3 1.2.3 3.5 스윗! 바깥쪽에 따라가면 3진 어제 김태견 또 오늘은 발라 조비 스윗! 힘으로 몰아붙였습니다. 3진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투시 엮조! 빠져나가면서 타! 2타 구는 적시타! 한 명의 주자! 두 명의 주자!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제로드의 이 탓점 적시타입니다. 앞서? 스윗시타요. 컴퍼레스 메이저 드랍스 2nd victory. 아, thank you very much. 엄청 차이젠. Just like you. 아니요. 자, 두산별스 팬분들께 이렇게 가까이서 인사 처음 드리니까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팬분들께요. 팬분들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응원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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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이렇게 많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팬분들의 응원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팬 여러분들을 위한 승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두산 배우스와 시즌 중간에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팀에서 잘 접근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즌 중간에 왔습니다. 팀과 함께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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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네. 팀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지금의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팬분들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문화와 모든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쉽게 응원할 수 있습니다. 팀의 분위기나 한국의 문화, 한국의 야구, 그리고 특히 팬 여러분의 응원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자체 Open Championship 혹시 Bill dedi 경 speaker Ai 불과 한국의 응원이 ​​고 Sparky 경 Quebec das 한국 응원에 대해서 이야기 오케이 한국 5시 할궈부분의 응원에 대해서 그리스도fi 말해 본 적이 있나요? 한국 beide ihn рын garnish I've been loving it. 감사합니다. 더 많은 승리하겠습니다. 한국 팬분들께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감사드리면서 계속 화이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운 한국말은 뭔가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팬 감사합니다. 팬 감사합니다. 마지막 포토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카메라 바라보면서 세리머니 또는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 투, 쓰리. 고맙습니다. 발라 조빅이었습니다. 다음 경기 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두스를 만나 보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자마자 팬분들께 아주 강인한 인상을 남겨주고 드디어 홈에서 만났습니다. 팬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자마자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홈의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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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생겼습니다. 배세골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좋은 팀과 좋은 코칭 스태프가 있습니다. 모든 팀의 공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황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저희 팀과 코칭 스태프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올릴 수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보통 제로드 선수가 안타치거나 좋은 타격을 하고 나서 들어오면 어떤 선수가 가장 환하게 맞이해주나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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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 모두 환호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기회에 제로드 선수를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한 곡 추천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분들은 더 기억나요? 좋아해 주세요. 오 마이 갓! 오 캐나다, 아홍맨 네이티브 왕 추천드렸는데 노래를 직접 불러줘가지고 감사합니다. 팬분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Very nic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로드 선수도 포토타임이 있어서 카메라 바라보고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3, 포즈! 포즈, 세레머니 포즈! 고맙습니다. 제로드 선수였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backs, one more time. One more time, two more time. 우리가 역간이나 사학ally努力는 Study on the